안녕하세요. 종군단 건강 올컷모델 한고은입니다.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저에게는 더욱더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이자 전투인 것 같아요.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만 몸무게가 늘어도 금방 티가 나거든요. 결혼하고 나서 신랑이랑 데이트하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요.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크더라고요. 그 즐거움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했고요. 그래서 저는 올컷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또 나이가 들면서 바쁠수록 점점 되열러지는 것은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저 역시도 그랬고요. 그래서 하루 두 번 간편한 섭취을 통해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나에게 자신 있도록 하루 두 번 관리해주는 올컷을 선택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